다니엘 752 후아유 2023년 7월 18일 하나님 오늘 역대 상의 심직장 앞에 제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수나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수나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하십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자녀와 특혜 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그래함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.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. 아멘. 주님이 순간순간 저의 주인이 되십니다. 아멘. 아멘.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휘부려 예백을 하거나 함 선포할 때 아버지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또 무서워서 도망가고 예수 고스트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심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